안녕하세요. 폭포동 주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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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갖고 싶어 두투두투두투르허려가 되도록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게 오늘도 널 만나도 내 생각에 너무 잤슴이 떨려오는 걸 널 만나면 무슨 바를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야 할까 고민이 돼 고마워 맙소고 예뻐지고 싶어 너를 좋아할 순간 예 옳고 싶어 다른 곳은 보지만 예뻐지고 싶어 더 빠져들고록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게 예뻐지고 싶어 너를 좋아할 순간 더 널 좋아할 순간 이렇게 주문한 맛을 볼게요 요즘은 약간의 양념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, 좀 더 빨리 가야해요 이렇게 하면 잘 어울려요 이곳은 조금 더 편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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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마시죠. 잘 마시죠. 잘 마시죠. 잘 마시죠. 소금을 안 넣어서 약간 식었는데요. 맛은 다 납니다. 자, 마오리는 밥과...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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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,